네 이번 시간에 이제 센시스라고 하는 오신트 검색 서비스를 여러분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센시스 같은 경우에도 쇼단 만큼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구요 이게 지금 센시스.io 라고 하는 사이트가 현재 오신트 사이트입니다 여기 메인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딱 봐도 어떤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여러가지 뭔가 솔루션들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센시스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가 점점점점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고객들한테 통합 로그 처럼 이제 이렇게 외부에서 노출되는 그런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이제 돈이 돼야겠죠 데이터가 쌓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서비스고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서치라고 하는 이 링크입니다 예전에 이제 메인 페이지가 서치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서치라고 해서 요 페이지가 새로 이제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치를 클릭하시면 2.0 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뀌었던 것이고요 지금 2.0 같은 경우는 이전에 했던 명령어들은 이제 허용이 되고 있지 않아요 거의 다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api 를 활용한 그런 데이터 제공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책이나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다큐멘터를 보면은 명령어들이 다 바뀌어 있는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센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조금 기다리시면 혹시나 바로 이렇게 클릭하면 안 나오고요 조금 기다립니다 좀 기다리면은 이쪽에 이렇게 클릭하면은 명령어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장점이죠 쇼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접 찾던지 다큐멘터를 좀 봐야 하는 건데 이 센시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좀 이렇게 참고를 할 수 있다 물론 이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큐멘터를 많이 참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센시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뷰 다큐멘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또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명령어들이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이드들이 나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도 하나씩 하나씩 좀 골라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활용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ip 정보를 그냥 볼 때는 여기다 그냥 여러분들이 ip 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8888 뭐 이렇게 구글 dns 서버 주소이죠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옵니다 이런 단위 ip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구글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걸 가지고 우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서 이제 쇼단을 여러분들이 실습 했으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 센시스 같은 경우에도 쇼단하고 거의 비슷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쇼다 그 센시스 같은 경우는 쇼단보다 좀 GI나 제공하는 정보들이 좀 많아요 생각보다 좀 친화적입니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익스플로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그 dns 정보들이 제공해는 연결된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는 이 dns 구글.com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이 8888은 그래서 이렇게 플로어로 보여주는 것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히스토리 정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그 우리가 쇼단 쪽하고 동일하게 언제 쪽 언제 쪽에 이 443 TCP 현재 443 TCP만 열려 있고 서머리를 한번 볼까요? 53 dns 하고 443만 지금 현재 열려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각각의 그런 그 포트 정보들이 언제 언제 열려 있었는가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히스토리 정보들 똑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 이 ip dns 정보의 그런 회사 이름들 그 다음에 담당자들 그런 여러가지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죠 굉장히 좋죠 요새 그 쇼단보다는 더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우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테이블 방식이나 아니면 json 파일 형태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son 파일로 이렇게 검색하시면 json 파일로 이렇게 나오고요 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api 나 제공을 해줄 때 동일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 정보의 테이블 정보 형태로 보면은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깔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정보에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속성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요 부분 보면은 서비스 배너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배너 헥스라고 있고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얘가 어떤 거냐면요 앞에서 봤던 이 명령어들의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검색을 할 때도 내가 만약 서비스의 네이밍이 이런거죠 한 사례로 나는 서비스 포트에 대해서 443은 아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러면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나는 443에 대해서 구글뿐만 아니고 다른 애들도 서비스 포트라고 하는 것들을 나는 이렇게 사용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서비스 포트 그 다음에 21번 포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21번 포트하고 열려있는 관련된 것들 FTP죠 FTP와 관련된 것들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보들 이 테이블 정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검색할 때 이거의 기반으로 여기에 검색하는 이 JSON 파일 형태죠 이 JSON 파일 형태 이제 테이블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요 기반으로 얘네들이 데이터가 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 키고 얘가 밸류죠 음 이런 정보들이 검색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요거에 대해서 나는 오거니제이션 같은 경우 그렇죠 오거니제이션은 구글이나 그런 것들을 검색할 때는 이렇게 검색을 하고 싶다 얘네 있는 IP 정보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 정보들을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거 포함된 것들을 검색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검색을 해 보시고 검색을 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IP가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관리하고 있는 IP들 한번 검색하면서 이 정보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디테일 정보들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443번 이 디테일 정보들을 보시면 여기에 뿌려진 그런 정보들을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요거 확인이 가능하구요 그런데 이제 고 라고 클릭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가 볼까요 메시지가 나와요 고 라고 했을 때 이것들이 현재 정말로 안전하지 않게 뭐 비슷할 것이냐 뭐 이렇게 나오는데 말 그대로 현재 여러분들이 허가된 사용자들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444번 포트 접속하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겠죠 딱 봐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 몽고 DB 노출된 것들이나 아니면 아파치 노출된 것들이나 여러가지 데이터베이스 노출된 것 정보들을 여기서 검색을 했는데 그 포트에 대해서 나는 접근을 하려고 해 그러면 그건 안전하지가 않죠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안전하게 접속한 것이냐 허가된 사용자에서 접근을 한 것이 맞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쇼다는 그냥 훅 들어가거든요 훅 들어가는데 얘 같은 경우에 이런 안전 어 장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허가되지 않은 사용 그런 포트에 대해서 절대로 접근하면 안 된다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센스 페이지 보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대한 이 필터 들어가는 이 검색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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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